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동영상 제작 개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키네마스터 강좌와 파워디렉터 강좌를 하고 있으며, 컴퓨터에서는 어도비 프리미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튜브 강좌와 유튜브 수익창출에 대한 강좌, 그리고 ICT 강좌, 다양한 ICT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와 스마트폰 여러가지 환경설정에 대한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도 받을 생각이 있는 분은 다음에 나오는 저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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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